울진구는 올해부터 2년간 41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 상수도 취수원에서 각 가정까지 수도관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정밀 여과장치, 자동수질계측기, 관세척 자동그레인, 소규모 유량 및 수압감시 시스템, 스마트 미터기 등을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수질과 유량, 수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배출하여 오염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울진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에서 언제든지 수질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스마트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기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2022년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